성경이야기 전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파이어 폼 헤븐 파이어 폼 헤븐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나쁜 왕들이 많아졌어요 음 그거 음 아들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나쁜 왕들이 많아졌어요 rek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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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왕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이스라엘을 받았어요. 당신은 God을 사는 바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엘과의 로봇이의 로봇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한 God를 사는 것입니다. 상꽃더기에 올라가서 누가 진짜 왕인지 시험해보자고 했어요. 맞다? 아우, 잘못됐다. 베드리오. 여러분이 마운틴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엘라이저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베엘이 오늘 자신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꽃댁이에서 만났어요. 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도 했어요. 베엘의 소식들과 나는 하나님을 죽일거에요. 하나님을 죽일거에요. 하나님을 죽일거에요. 하나님을 죽일거에요. 뭐지? 음 그걸 해가지고 소리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음 그걸 불러 입사하오면 하느님이라 했어요. 오 아이고 맞죠 아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음 그래서 소리 죽이고 계속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하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 사람이 너의 그거 신이 자고 있나봐 라고 하고 계속 더 소리 질러라 더 소리 질러면서 부르라고 계속 울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차례였어요 물을 그 재산 꽉 찰 때까지 계속 붓고 했어요 그랬더니 꽉 찰 때까지 계속 붓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물려고 하는데 음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해가지고 다 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어볼거였고 하나님이 진짜 그거라고 말아왔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What did God send from heaven to prom that he alone is God? 3번이죠 네 오늘은 Fire from Heaven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또 봐요 그럼 안녕